얼굴 갈아 끼우고 인성까지 갈아 끼우는 한국 배우의 키와 재능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알게 된 배우에게 실증을 느낄 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의 모든 작품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인데요. 배영마다 달라지는 것이 배우라지만 정도를 지나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입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를 장악하던 오징어게임 1화 첫 시작에서 새벽이를 때리는 장면으로 눈도장을 찍은 빌런 장덕수는 끝내 그가 배신한 한미녀에 의해 동반투신으로 생을 마감하며 통쾌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이다 한병의 폭행살인을 하던 배우 허성태가 SNL 코리아 시즌2에 출연해 코카인 2021에 맞춰추는 섹시춤으로 BJ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코카인댄스를 추며 다시 화제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새내기 유튜버 허블리로 변신한 허성태가 맨몸에 재킷과 셔츠 하나만 걸치고 끈적한 눈빛을 발산하며 웨이브 춤을 추는 댄스 클립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숏버전부터 풀버전 패러디 영상까지 업로드되며 밈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숭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그의 춤사위에 하루에 3번 이상 본다 킹 봤는데 계속 보게 되네 이게 마약이지 중독성이 코카인 맞다는 반응을 보이며 허카인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이 더티댄스를 선보이는 배우에 대해 알면 더욱 놀라운데 허성태는 LG전자 해외영업부서에서 러시아와 동부 유럽시장 TV 영업을 담당하던 실력자로 모스크바 시내의 모든 호텔에 달린 LG LCD TV는 내가 달았다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던 대기업 직원이었습니다. 2010년 연봉세전 7천만원 이상으로 2014년 기준으로 세전 6,756만원이 소득통계상고소득층의 기준이었으니 환산하면 30대 중반의 연봉이력 이상을 찍은 것입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과장진급을 앞둔 2011년 35살의 회사를 그만둔 뒤 배우의 길로 들어서 악역을 전담하게 됩니다. 영화 밀정에서 송강호한테 뺨 맞는 양머리 캐릭터와 범죄도시에서의 독사로 얼굴을 알렸으며 오징어게임의 악격 장덕수 역으로 유명해졌는데 오징어게임대 히트 후 압도적인 러시아 팬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요의 바다에서 이미 한국우주항공국자원팀 소속 김재선 과장 역으로 야누수적인 연기변신을 한 바 있는 허성태는 BJ 유행 흐름에 몸을 맡겼지만 휩쓸리지 않고 또 하나의 영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안 그래도 남미에서 남자들이 자꾸 하트를 보내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배우 허성태에게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과거 대기업 영업 담당자라고는 짐작도 못할 외제적인 그의 표정과 춤사위를 보고 있자면 이 다재다능하고 의외의 갯모의를 가진 배우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아저씨들에게 익숙한 한국인은 물론이고 진작부터 특별한 빌런 취급을 하며 눈여겨보던 서구권은 한국 배우댄스까지 연기 가능한 것이냐며 경악 중입니다. 특히 그의 특이한 이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아내 역시 화제인데 당시 결혼 6개월 차의 신혼으로 연기를 고민하는 남편에게 항상 남 눈치 보고 현실 돈에 매달려 왔으니 지금은 그런 것 생각하지 마라. 나도 직장 있으니 꿈을 따라가라라며 적극적으로 응원했다는 사연입니다. 더구나 차기작에 대해 더욱 서랑설레 중인데 jtbc 드라마 인사이더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윤병욱이란 인물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에 한국 배우의 뜻도 없는 변신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욱은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해 시선처리가 불안할 만큼 아웃사이더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안목적 실세로 어리숙하지만 잔인한 이중적 면모의 빌런 검사입니다. 한편 오징어게임은 주연 배우 이정재 말고도 미국 배우 조합상 tv 드라마 시리즈 부문 앙상블상의 허성태를 비롯한 전영수 정호연 김주령 이병원 이정재 오영수 박해수 위아준 안우팜 등 비영어권 드라마지만 다수의 조연들까지 이름을 올리며 연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드라마에서 눈물 쏙 빼놓고 아련하게 사라진 이유미 역시 연기변신으로 또 한 번 혀를 내두르게 하는 인물입니다. 배우 이유미는 다양한 작품활동으로 얼굴을 알렸지만 그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오징어게임에서 지영 역을 맡아 여련한 이후로 쉬는 동안 쿠팡이츠 알바하고 있다가 갑자기 빵 떠서 얼떨떨하다고 말한 데뷔 10년차 배우입니다. 오징어게임에 출연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상승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보여준 연기변신으로 현재 7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셀럽으로 부상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놀랄 일은 아니지만 27세의 나이로 교복을 입고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는 분노유발 민폐 캐릭터 이나연을 리얼하게 소화하며 육바지로 등극했습니다. 경악스러운 인성에 욕하던 이들은 또 다른 그녀의 필모인 그녀의 진한 모습을 보기 위해 오징어게임 역주행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 이나연에 대해 이제 욕먹을 일만 남았다. 이 드라마 나오면 전 오래 살게 될 거다. 제 연기를 본 분들이 너무 얄밉다고 그런다. 야 뭐 진짜 와 하고 지나가더라 라며 대변신을 예고했는데 그녀의 말대로 이를 드룩드룩 갈며 오징어게임 지역 만나 다시 확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작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활짝 웃으며 그녀가 남긴 유언은 강새벽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로 좀처럼 울지 않는다는 서구권 시청자를 울보로 만들었습니다. 새벽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소중한 의미를 찾은 그녀는 자신에게 삶의 이유를 선물한 새벽을 위해 기꺼이 삶을 포기하는 역설적 비극을 보여주는 인물로 오징어게임에서 탈락한 다른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한 것과 달리 죽음으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죽음은 마지막 새벽이 죽음에 더욱 큰 서사를 부여하며 후반부까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벽에 구슬을 던져서 벽에 더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에서 지영은 일부러 구슬을 발 밑에 떨어뜨려 지며 의중을 알아채고 개폼 잡지 말라며 분노하는 새벽에게 그래서 던졌잖아 게임을 이라며 응수하며 새벽의 미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죽음을 총소리로 때우는 이 에피소드에서 그녀만이 유일하게 실루엣으로 죽음을 비춰주며 의미를 부여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는 희대의 엑스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금수자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기생수라며 무시하는 캐릭터입니다. 좀비 사태 이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신의 안이만 걱정하는 이기적인 성격으로 초반부터 인성급 판왕적인 작태를 보이며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한경수를 대놓고 무시하는 이나야는 한경수를 감염자로 몰아붙이고 감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과하는 척하며 한경수의 긁힌 상처를 좀비에 피를 묻힌 손수건으로 닦아 일부러 감염시키는 천인 공로할 행동을 시전합니다. 그 악행이 간파당하고 싸대기까지 맞으며 살인자라는 비난에도 적반하장으로 좀비로 변한거니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을 내뱉는 인물이죠. 해외 팬들은 이나연이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 눈물 나게 한 그 지영이와 동일 배우란 것에 경악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배우들은 정말 캐릭터를 말 그대로 그 자신을 지우고 있는 것이냐 얼굴 바꿔 끼우는 것이냐며 연기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앞서 서양 영화에 등장한 한국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한국인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도 큽니다. 앞서 2004년 미국 인기 드라마 로스트에서 한국인 권진수 역할을 맡은 다니열대 김혜 어느란 연기는 꽉 침증임으로 회자되고 2018년 개봉한 영화 블랙팬서에서도 부산토박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어색한 한국어로 연기를 해 아쉬움을 샀죠. 그동안은 제작진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로 완벽한 한국 배우가 아닌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가 어느란 한국어를 구사하며 발연기 이미지가 굳어진 것인데 이제야 거슬릴 것 없는 연기로 자연스럽게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해외 팬들은 특히 작품을 벗어난 배우들의 실제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며 이들의 연기력에 대해 칭찬하는 일이 잦습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배역이 아닌 평소 모습을 보고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깔끔한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하며 한국 작품은 주조연할 것 없이 배우들 모두 주연인 것처럼 소름돋게 연기를 해낸다면서 한국 컨텐츠가 왜 이렇게 유행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미모를 지우고 등장하는 몬스터를 서구권에서는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듯 홍보했지만 실은 한국 배우들에겐 일상입니다. 사극에 출연하면서도 미모를 포기하지 못하던 배우는 곧 잊혀지고 시청자의 외면을 받기일수록 연기를 위한 수많은 장치호흡 대사 전달이나 발성 억양 이외에 한국의 배우들은 자신을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는 배우의 네임드로 접근은 하지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바로 외면하는 날카롭고 까칠한 한국인 시청자가 만들어낸 것이죠. 요즘 네임드 배우의 몸값으로 제작비가 치솟지만 또 흥행은 저조의 말이 많은데 네임드 이전의 허성태 이유미같이 연기 잘하는 배우가 살아남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한국 방송계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